환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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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 못하지 왜 해봤냐 이런거 이런게 무서운거야 스피드 패스트 스피드 오케이 오케이 다음 질문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I'm sorry I'm very sorry 와를 하는거지 와를 하는거지 스피드 택님의 위치 택님의 위치 택님의 위치 코빅 랩 랩 아 N.O.I.C.C.I.C.E.I.C.E.. 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 그 뒤 나는 그것도 모든 걸 누려 와 의미는 있나요? 깡소주? 깡소주 먹는 의미는 있을까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사.. 십구금.. 아.. 십구금 쳤는데 자기 유튜브에 십구금이 쳐졌는데 술을 마시냐 이런 말씀이시죠? 와 근데 말 진짜 잘 알아듣는다 한일 핫방을 느꼈죠 한일? 일본? 아니 모르겠네요 예예예예예예예